오늘은 새벽 4시 18분입니다. 이 시각에 노량진 시장을 봐야 조금 더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저 멀리 시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유리워 주차장이긴 하지만 아침 일찍 가면 주차비를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면 이렇게 깔끔한 건물이 눈에 띄네요. 이른 새벽이지만 벌써부터 많은 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층에 내려와 보니 이건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각종 해산물들이 수없이 많았구요. 해산물들은 하나같이 엄청 신선했습니다. 한국의 수산물들 한번 보실까요? 일정 이거 왜 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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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물차에서 방어를 내리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크고 싱싱한 방어를 이렇게 많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와 생명력 장난 아니죠? 조금 더 앞으로 가니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경매사와 중도민들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는 곳이죠 경매 현장엔 수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한국사람인데 도대체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이야 겨울철 승화에는 정말 제맛인데 이렇게 크고 좋은 승화는 저도 처음 봅니다 이곳은 광어들이 다음 경매를 기다리고 있네요 정말 말이 안나올 정도로 너무 싱싱하고 좋습니다 이곳은 유독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대게 와 이거 정말 수산물 하면 빠질 수 없죠 저기 다리 움직이는 것 보소 우와 바로 옆에서는 이렇게 싱싱한 대게를 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옆으로 이동하니 이번엔 또 다른 선물들이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꼬막이 이렇게 남았네요 제 주먹만한 조개입니다 각양각색의 생선을 보다보니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귀하다는 금태가 여기 있네요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랍스타 싫어하는 분들 없으시죠? 저는 1kg에 15,000원에 구입을 했구요 맛있게 냠냠 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모습이 조금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국어시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구요 맞다 틀리다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의 노량진 수산시장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거예요 꼭 한번 놀러오세요 꼭 한번 놀러오세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해야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까?